첫 번째로 우리 장예수님을 모셔보도록 할텐데 나오실 때 우리 큰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거죠?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같이 아시며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큰박수로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박수 박수 ㄱㄹ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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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ㄹ냄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못나는 약속 내밀라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단 말이 되겠다 이별가가 내 맘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제 와서 이를 알으며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맨날 가슴이 찢어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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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본다는 약속은 왜 했나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아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길순 님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